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툼레이더의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이 게임 편김의 왕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시 조준 보정 적용 필요 없다 조준은 내가 한다 미적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생중자는 나중에 하는 걸로 오늘은 빨리 깨고 나는 오버워치를 하려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나 놀거야 나 이틀 동안 진짜 빡세게 달렸어 맞아 진짜 하루 14시간씩 아울러스 2 하는게 말이 됩니까? 나 자는 시간 말고 이틀 동안 아울러스 2만 했어 진짜 진짜 아울러스 2 맵만 봐도 2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보면 호기심은 사라져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개척 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 조현님 어서와요 아하 우리 라라 왜 저렇게 됐니 안간대 지금 저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야 사라진 도시는 저기있어요 저길 오르는건 미친짓이야 그래도 갈거에요 알아 조나는 여기있어요 제빙 소리 작다구요? 셔워드림대죠 됐죠 이제 미스터춤 달콤하게춤 아 우리 아 우리 별별이님 아 5만억원 감사합니다 푸르린 고마워요 젊어서 놀아야 한다고 게임하고 놀고 있잖아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봐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야 이거 자막 없냐? 자막 어우 진짜 아니 자막 왜 안나와요 색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색이 없는거야? 정말? 이렇게 안보이니? 됐다 알아요 제가 몇명을 죽였는데요 우리 아빠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거에요 제가 전시리즈에서만 425명을 죽였죠 아휴 괜찮아요 이번 시리즈에선 몇명을 죽일지 아주 느낌이 좋아요 전시리즈를 이길거 같거든요 아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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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가 뭐야 인가봐요 어 아니 노란색으로 뜨면 내가 키를 어떻게 알아요 괜찮은거야 전화 여기에요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게 아휴 아휴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찮아요 나 죽일거니까요 아휴 위로 왔는데 아휴 왜 옆으로 점프라 아니야? 노데스는 날라갔구만 아휴 진짜 아휴 노데스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날아간다 아휴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게 아뇨 아니에요 저는 맞잡은 고등어 같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전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외국인 나오는 게임 같은거는 더빙이 안들어가는게 좋습니다 그냥 그 외국 목소리를 듣고싶어 여기요 아저씨 아 우리 또 YUN님 만억원가삽니다 고마워요 아 없죠 괜찮아요 쌍구 엄마가 말하는줄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음성을 나도 외국말로 듣고싶은데 오디오 및 언어에 있어야하는거 아니냐 바꿀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한국말을 들어라 요케 하겠습니다 한국사람이니까 그니까 약간 내가 옛날에 나루토 극장판을 보는데 나루토가 아빠가 된 극장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글더빙을 봤었는데 나루토 목소리가 이상해진거야 지나가는 옆집 동네 아저씨인줄 알았다니까 아빠 목소리 뭔가 좀 통일성이 있는거 같대 막 색깔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아빠 목소리하는데 어 금방 갈게 막 이러면서 어 어 내가 아는 나루토가 아니었어 아 메뉴얼에서 바꿀수 있어요 아 그냥 한국다빙 직접요 그래도 혹시나 이번에 글을 못보시는 분들은 어 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뭐지 뭐 이제 어떡하지 다 온거에요 존아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거에요 알았어 올라가보자구 가자 제가 못가면 아저씨도 못가요 자 준비됐어요 갑니다 갑니다 갓잡은 물고기마냥 팔딱팔딱 괜찮아요 어 여러분 저 이길수가 없어요 아야야야 여러분들은 저렇게 등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어 이건 미친짓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등반 대회가 어 이렇게 올림픽에 나온다면 이분은 1등입니다 모든 분들이 등반 대회를 포기하실거에요 이 분 때문에 라라가 나온다고? 그 미친년? 이러면서 당연하죠 제가 누구에요? 제 이름은 라라 컷 못뜨는게 정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재밌어 다른 게임 6시간 하는것보다 훨씬 더 어허허허허 미쳤다 미쳤다 거의 중력을 거슬렀어 이런거 이 게임은 근데 재밌어요 확실히 보는 영상비가 되게 좋고 게임 몰입도도 좋아가지고 게임도 잘 만들었고 전투하는것도 재밌고 그래서 다른 게임 6시간 하는것보다 이 게임 6시간 하는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빨리가 오수 형님 어서와요 담반님 쫄킹 상태 아야아야 안되엣 정신이 멍하죠 이래서 등산하는데는 이렇게 생명줄이 필요해요 하아 저게 하아 저쪽이요 빨리 저쪽으로 흔들어줘요 저쪽으로 다시 으아아아 한번더 이쿠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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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아앗 안되엣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올라가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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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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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눈사태가 좋아좋아좋아좋아 저는 겁도없습니다 여러분들! 망가 망가 도망가! 이야앗! 에앗!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분명 아저씨는 죽었을 거야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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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만 살 수 있어 잠시만요! 너에게 다 키를! 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님 하나님 구른다 최소 베인 노쿨 구르기 2주전 내로 돌아가네요 소린님도 없으신데 제가 왜 여친이 없는지 알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순간은 아마 다음주 금요일에 갈 것 같아요 죽은 지에 무엇을 남기는가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죠 불사 우리 사람들 부자들이 추구하는 영역이죠 반님 어서와요 아니요 첵스 초코 딸기 먹고 있는데 부자 그러네요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오늘 아울라스 투어 안합니다 1080 써요 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거다 저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사진에 톰레이저 리포터 사진 있죠 되게 추억이 됐지 원래 이런 게임할때는 캠 안켜요 게임에 집중하시라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먼저 나왔어요 엑스박스로 먼저 나왔는데 지금 지금은 피씨로도 있습니다 엑스박스 옥 욱 낼 싱 한번 뻔 다 대단 엑스박스 여긴 웬일이세요? 한심한 기자들이 또 널 괴롭히더구나 죽여버릴 뻔 얘거든요 일단이었던거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은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단이었어 너까지 그렇게 되는건 보고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정상단 아니에요 실이야? 라라 진정해 이건 미친짓이야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 맞아 넌 늦었어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냐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 그냥 동화속 얘기야 말도 안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탈출 의로니 동아리 쪄 넘었는걸요 동아리 쪄 넘었는걸요? 동아리 쪄 넘었는걸요?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거에요 툼레이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융군 융군님 어서와요 전쟁터는 언제나 환영이 있죠 전쟁터는 언제나 환영이 있죠 전쟁터는 언제나 환영이 있죠 헛수고하는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깐 그냥 계속 가요 볼만 준다며 뭐야 뭐야 순찰이 아닌거 같은데요 아저씨 누구한테 말한거에요? 돈을 더 주더라고 뭐 와 아유 돈을 더 준다고 써? 아유 와 돈에 밟힌 여러분들 이렇게 돈 밟히면 안됩니다 저렇게 저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되는거에요 아유 아저씨 아유 아저씨 물결표 물결표 술今天的 Wieder게 Ä 아유아유 카메라 아유아유 안 돼 안돼 낙법 ков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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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면 안돼.. 여기 있을까네 흠 흠 아이고 문이 없어 야 야 연약 카축하지마 빨리 걸어 너 그정도로 멈추지 않잖아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는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와우 발자 뭔가 있어 진짜 찾은건가 아 이번에는 야광봉 제가 이제 또 아는 국어중 하나죠 여러분들 그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저도 새살때 배웠는데 아맞아맞아 그런얘깁니다 여러분들 라라도 안해 이거 저도 조금 배웠었거든요 이 고대 언어 이런쪽 게임하다가 이제 심심할때마다 해석좀 하려고 비밀입구야 비밀입구야 비밀입구 맞아 이거 딱봐도 보이는데 그냥 벽을 뿌시는거 아니야 얘가 그냥 벽을 뿌시는거 아니야 얘가 으야하하 이런 내가 개척하지 아 인세인보드 공략영상이요 제가 깨야 올라갑니다 오늘은 꼭 깰것 같아요 어제 열대시간 동안 했는데 못깨서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해상도 조정 좀만 할게요 나 지금 전체 화면은 안했더니 계속 걸려가지고 됐다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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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뭐하는거야 아니 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라이저브 툼레이더는 대기점프를 정확히 뛰어야되네 약간 자동보족같은게 없는 없는 느낌이나 저 윈으로 점프를 했거든요 근데 옆으로 날아가 천천히 해야겠다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빨리 깨고 오버워치 하러 가야 돼 집중할게요 이제 앞으로 점프 어 아이ay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버워치하는간 늦어질 뻔했어 입 앞이겠지 아 김수민님 어서와요 위로 올라가서 길은 딱봐도 여기 자..어 여기에요 라라가 다가가면 유물이 지려..어 막 부셔져요 막 유물 브레이크 라라 젠장 오! 와우! 어우 아 정갈 뭐야 어우 더러워 진짜 아 정갈이 무슨 거미야? 왜 거미줄 치고 있어 빗발차기 빗발차기 여기서 전투가 있었구나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대요 어휴! 어휴 함정도 있어 막 아 민감도 엄청 빠르네 조용한데 또 이건 꼭 맞춰야합니다 이런 게임일수록 키보드 마우스에서 툭툭툭 ps 키보드 마우스에는 뭐야 게임패리 이거였어? 어딜 빠르지? 훠 아 너무 빠른데? 바뀌는 느낌이 안나 이거 바뀌는건 맞아? 이거 바뀌고있는거야? 됐다 이제 애들 머리에 총을 쓸 수 있겠어 콜록콜록 그니까 딱봐도 요쪽에 있는걸로 물을 뿜어내서 수업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시면 올라갈 수 있겠다 가자 빨리 활 얻고싶다 뭐야 이거 까르지 마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아으 아 아 사람 죽을뻔 했니 피드마니미로와요 아우 팔 얻고싶다 알바 없어 팔이 중요하다고 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게 있는데 저쪽이군요 수위를 올린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위를 올리는걸 되게 좋아합니다 나도 이제 친구들이랑 게임할때 우리 수위좀 올려서 아 이렇게 수위를 올려가지고 어 우채윤님 어서와요 역시 한국말은 어렵네 아 제가 외국에서 살다봐가지고 그게 그게 아니군요 어 땅콩콩님 어서와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음 어 안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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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초능력도 생겼어 오야 사람들이 오나봐요 드디어 어 죽일 상대가 피 어 나왔군요 들어와 다 점프 함정 아 아 이렇게 아 이걸 밟으면은 물로 이렇게 날라가지게 되고요 어 오케오케오케 수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일단 이거 내려주고 반대로 점프부터 하고 그리고 이것부터 깨주고 그리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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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오오 이게 지금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올라왔네 안 올라왔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아 요기서 잡고 아 아 나 알겠어 뭔 말인지 그니까 이거를 잡고 내린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이거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올라가서 이거를 밟아주면은 완전히 흐헝 유구, 워터파크 Gam 봉이머루루루루루루루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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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두러워 . 음. 으음. 아아. 뭐야. 나 죽은거야? 아니. 아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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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면을 스킵한거구나. 스크레스인거같아. 찾았어. 찾았어. 이건 내, 내가 찾았으니까 이건 이제 내꺼야. 좋았어요. 이 유물은 이제부터 제껍니다. 어? 없어요? 일단 저 자식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게 어디갔는지 알아내야겠어요 어 니들 2가 없지? 니들 다 죽었어 자식들이 헬멧을 안쓰고 왔네 머리 뚫리려고 니들 다 죽었어 이 안에 있을거래 열어봐 조심해 위험한게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았지 나의 존재를 알다니 나의 존재를 알다니 야 손 들어 어디서 그녀는 누군지 알텐데 모르는 척하는건가 모르는 척하는건가 그 유물은 어디있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네가 누군지 다 알아 내가 누군지 알면 도망가야될텐데 왜 잘가요 유물브레이크 유물브레이크 라라 내가 간곳에 유물이 살아있는건 용답할수 없다고요 어디가 어디가 사비샷 남한테 줄바에 뿌셔버리는 역시 오늘도 라라 인성을 여러분들 보고계십니다 밟고 올라가고 이쪽으로 다 뿌셧구나 아 아 블랙칸님 어서와요 블랙칸님 어서와요 야 넌 죽을 뻔했지만 트리니티 애들은 진짜 죽었어 너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이것도 불길한데 무덤은 텅 비었어요 눈들처럼 신성의 원천이구요 니 아버지가 잤던 유물말이야 이번에 뿌셀거는 신선의 원천인가봐요 여러분 이번 시리기에 뿌셀거는 어디서 본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 그러다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기 아빠 책에서 봤다는걸 아 내가 들어봐요 사라진 도시 키테즈 12세기의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 오키 이번 목표군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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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시베리아에 있었군요 처음에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 모든게 해결될거에요 질병 고통 죽음 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세상엔 말도 안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알지나 맞아 니 포함해서 나라야 진짜든 아니든 니가 제일 말이 안돼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는 키테즈에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걸 바쳤다구요 그러니까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 평생을 바칠세면 김우형님 어서와요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절대 포기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평생을 바친 유물을 뿌시러 갑니다 라라는 저는 꼭 그 유물을 이렇게 뿌시고 말거에요 방금 이렇게요 고생을 바친 바닷가 여러분 쵸나 뭐야 쵸나가 아니야 이 Nec가 죽어라 이 Nec가 니 머리에 한 방 어디서 가미 명치 체험샷 이제 시간, 앗! 안돼 안돼, 총! 아휴, 발차기? 아휴, 아휴, 다시 주먹, 아휴! 아휴, 어딜 올라탄 저격총! 좋았어, 헥스! 헤드샷! 자, 내려놔! 우리를 막을 순 없을까? 그 언니 착각일걸? 허어. 막으러 간다! 넌 죽었어. 얼굴 기억했다. 어떡하긴요. 죽이러 가야죠. 결국 시베리아인가? 이 시베리아. 이 시베리아แ mo satellite call 켈 아휴, Suchen 나는 데는 이 시ogens이야, 도버이 엔더님 어서와요 야 라라야 그래도 많이 영약해졌다 너가 너프를 좀 받았나봐 원래 이렇게 눈 속에서 민소매 하나 입고 나시 하나 입고 뛰어다녔던 우리 라라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옷을 입고도 되게 추워하네 그래도 이번 이번 시리즈에는 라라가 너프를 당한 것 같아 어 데스님 어서와요 로바님 어서와요 얼굴도 이제 옛날이 옛날은 진짜 레전드로 한번 찍었었는데 전성기를 한번 찍었었는데 약간 나이가 좀 든게 보이죠 불을 피우지 어 피우세요 자원을 모아야 되는데 오케오케 나라야 빨리 움직여 응 재현님 어서와요 일단 이 나무까지 좋아요 장작으로 쓸 수 있겠어 아마도 아마도 방금 죽었어 뭐야 이렇게 내 먹잇감들이구나 이제 불을 캠프로 돌아가자 흐흐흐흥 아니요 오늘은 이거하고 저 좀 쉬러 갈거네 툰어배님 어서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ひ 아... 부하들이 유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유물이 여기 있다면 사전할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어떤가? 아직은 계속 저항하고 있지만 무너뜨리는 것 시간문제조 목요철님 어서와요 트리니티는 널 믿는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조 대기준 트리니티 트리니티 어서와요 당기는 속도 유지시간 발사속도 아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옷을 좀 바꿔봅시다 옷이 뭐뭐 있나 봅시다 이거랑 도멍 이렇게 움직이기 쉬운 옷으로 다 죽었어 괜찮아요 이제 추위에 적응했기 때문에 라라가 적응 못할 곳은 없습니다 어 얘가 용암에서도 뛰어놓은 애기 때문에 트리니티 맞구나 뭐야 조심해 방금 이상한 짐승 소리가 질렸던 야야야야 내가 공룡가도 싸우는 사람이야 어휴 피하기 너 일단 두고 보자 너 두고봐 너 두고봐 이 곰돌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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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잡히는구나 아 눈에선 이속이 느려지니까 오케오케오케 눈에선은 빨리 점프를 하고 눈에선 이속이 느려지니까 이쪽으로 뭐야 이럴 잡히는? 저래서 점프를 해야되나 어 어 아 점프하.. 아 아 마이 갓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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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밟고 점프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눈이구나 저기가 미안합니다 점프하고 끝에서 점프 이렇게 끝에 야 야 야 야 너는 이런 스토리만 아니면 날 죽일 수가 없어 지금 들어가 들어가 근데 내가 이번에 봐준다 좀 따보자 어 역시 어릴때부터 남달랐어요 여러분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하하하 라라 너 또 창문으로 들어온거니? 그치나 니게 더 빠른걸 요 다람쥐같은 녀석 응 야 아빠 또 모험 가는거야? 응 아주 중요한 모험이지 내가 아빠 조수가 돼서 도와줄게 오 정말?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네 그런데 이번일은 위험하답니다 아 잊지니 라라 넌 언젠가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구나 하하하 교육을 잘못했는데 아빠다 아버님이 아버님이 착각을 크게 하셨어 세상을 위해 유족을 부신다 걱정마요 아빠 전 세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유물들을 부셔버리겠습니다 아빠 미래에는 과거의 유물 그딴건 필요없거든요 미래에는 과거의 유물 그딴건 필요없거든요 유물들이 이름そう 이름만 이름만 이상의 이름만 이름 Krit 이 버섯은 독버섯이잖아 이걸로 독을 만들 수 있겠어 보자 보자 유후 그리고 독버섯이 만들게 템들 망간 필요없습니다 가자 독버섯이 여기에 세개가 있죠 좋습니다 이게 있으면 독버섯을 어 뭐야 이제 두개야? 헝겊을 찾으라고? 흠 저기 헝겊이니? 이게 헝겊일 리가 나 아그네슘 강서 폭팔물도 만들 수 있어요 선지자의 문어 여기 어 어 이 여전히 다시 저쪽으로 누가 저러고 아깝군 내 먹잇감이 형아 근데 민감도가 빠르긴 빠르다 확실히 저는 민감도를 되게 느리겠어요 저는 오버워치에서도 거의 캠프로 돌아가서 해보자 3? 어 전 3에 놔두고 써가지고 민감도가 빠르면 정밀한 조진이 안되는데 초코님 어서와요 조진치에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조카살 만들고 사냥 버섯이 3개나 필요한데 나 지금 이거밖에 못만들었어 이게 동물가죽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당기기 속도가 빨라지겠군요 동물가죽과 이건 뭐지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오케이 에이 쉬고싶다 아 너무 추워 야 알아요 리보트에서도 헤드 그냥 쐈으니까 총소리가 들리죠 오케이 오케이 원주민인가 말투가 와우 오우 오우 역시 한조 계속 가 저 근데 얘네들 왜 안 쏘고있냐 저거 흠 아유 거기 아닌데 어쩌냐 흠 아유 안녕 친구 캠프를 또 쳐줬다 하하하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안녕 친구 아 머리 못깠지 여깄어 자식 추리력 좋아가지고 탬 있니? 이거 좀 가져갈게 어서와 풀수분 처음이지? 일로와 들어와 유난한 팀 놀자 아 근데 왜 이거냐? 왜, 왜 씨로 되있냐? 왜? 키좀 바꾸기 아 진짜 계속 옵션 들어와서 미안한데 어... 게임플레이에서 키 바꿀 수가 없니? 아우, 뻑 아니 왜 씨로 되있어? 달리, 이거 뛰는게 원래 시프트였는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아 진짜 너무 불편한데 안 되겠어 이거 꼭 바꿔야겠어 여긴 없는거 같은데 주메뉴에서 바꿔야되나? 좀 저장하고 좀 저장되있지? 잠시만요 주메일 나갈게요 바꿀것 좀 싹 다 바꾸고 오게 키보드 마우스에 없잖아 이거 아 이거 바꾸는거 없니? 설마 진짜로 아 이거 바꾸는거 없니? 설마 진짜로 고급 극협 고급 극협 이거 마우스에 X축 Y축 감도를 조절하면 되네 어 잠시만 키설정 여기있다 아 감도 바라는게 안되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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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는 어서와요 아 밑에 키설정이 있었어 어 정한샘님 어서와요 저 구르는거 내가 엄청 쓰는데 근데 시에 놔두면 너무 키가 불편하거든 아 이게 편하다 좀 빌릴게요 하 지금 제 인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 좀 빌릴게요 이러고 있잖아 어 잠시만 어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건가봐요 하 절로 가야 되는데 잘 발전기 같은 걸 키면 뭐가 있나? 아아 이게 폭발물이군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거 할 테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길 넘어가야 되니까 저기 밧줄 저게 또 어떻게 올라가는데 발전기도 폭발시킬 수 있어요? 아아 여기는 그냥 여기 밟고 올라가면 되는구나 올라가서 갑시다 독하살이 두 개 있죠 지금 곰을 쓰러트려라 곰을 쓰러트려라 들어와 시에끼야 여기 좋다 사르고 어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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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안에서 때리면 안죽고 이런 건 아니겠지 잠시만 아싸 템 업그레이드다 너의 가죽은 이지 사실 제 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좋아 폭탄이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무차를 팔만 쓸 거기 때문에 단자동 권총 부품 필요 없습니다 권총 안쓸 거기 때문에 단자동 권총 부품 필요 없습니다 권총 안쓸 거기 때문에 훌륭 부품 진짜 막 구른다 진짜 비쌍하다 내가 원부터 느낀건데 라라를 가만두질 않아요 정말로 얼어죽지 않나 걱정마 날 믿어 와 수영 엄청 빨라 무기 업그레이드 필요없어 이건 필요없고 아 동물을 빨리 어쩔 수 없으면 죽여야겠다 동물을 빨리 죽이고 스킬에서 싸움꾼 고정 으악 못바꾸냐 큰일났네 파살 뺏어올 수 있는 걸로 해야되는데 아울라우스토 방송에서 안할걸요? 아울라우스토 방송에서 안할걸요? 계속 굴러요 이템은 또 제껍니다 이게 아니구나 페마 저기 굴러요 이기하님 어서와요 일로와서 잡고 저쪽으로 밟고 올라가서 점프하면 더 빨리 가겠지 역시나 이수 아 김종이님 프린 헨님 어서와요 도착 이자식이 허허허허헁 어떻게냈 제가 죽을던 그들을 죽을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시면 당신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났어요? 하루 종일. 대부분. 인배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잊지 않습니다. 이전에 너무 너무 늦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둘 다 활이 쏘는 걸 봐 우린 같은 팀이야 심하는 형제라고 자매지 아니 내가 옷을 양은걸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왜 안맞아 야 이 토끼야 으아아아 아 진짜 아우 아우 이 자식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식아 일로와 아 아 이거 큰일났다 이게 내가 계속 시위를 당기고 있을 수 없네 자동으로 나가네 시위가 당기고 있다보는 아 아 아 아 아 사랑몸님 어서와요 토키보빙이 어 아우 좋네 그만 그만 줄 알았어 아 아 아 이럴 때까지 이럴다 템 파밍 좋은 파밍 캬아 아유 뭐이 샷빨 좋구요 근데 활이 아직 너무 후져요 그 리부트 활로 돌아가려면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활이 내가 쏘는 느낌도 그렇고 확실히 조준.. 뭐야 올라가 못 올라가? 넘어가는건가? 어 점프하는거 같은데? 아 옆으로 여호 길 터라 얘들아 문 나왔다 좋아요 이런 시체는 저의 훌륭한 파밍 장소죠 아 총알이 너무 없어 마음이 아프다 고개 드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게임 한번 하고 그 오버워치 하면 오버워치 에임 진짜 잘 된다? 이물을 지체를 열려면 만능 열쇠가 필요하대 진짜 내가 저번에 툰레이더 더 리부트하고 오버워치 하니까 와 에임이 너무 잘 따라가는거야 약간 이 게임 한번 하면 그 에임 연습한 느낌이에요 그 6시간 동안 에임만 죽어라 연습한 느낌? 그 때 막 지나가는 날아가는 트레이서도 끌고 파라도 끌고 다 끌어요 정말 한번도 안 놓쳤어요 눈은 장식으로 달려는게 이런 것도 봤을때 제가 이 작업을 맡았을때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강력한 강력을 못했을때 너는 내 눈처럼 그런 것도 봤을때 내가 봤을때 어때? 어어 와 눈을 막 뚫어버려 와우 이렇게 리신이 되었군요 그것도 한 조만 6시간 한 느낌이 아니라 전투 연습실에서 아나 6마리 놔두고 컴퓨터로 아나 머리만 맞추는 놀이 하는 느낌이에요 아나보다 맞추기 쉽지만 얘네가 훨씬 더 오케이 오케이 일단 2층에 있는 놈부터 2층에 있는 애 죽으면 모르겠죠? 그리고 최대한 늙히게 오케이 뒤에 있는 애 부터 좋아요 깔끔 됐어요 아휴 웰렙땡크 저건가? 평! 외렙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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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렙흔들려? 아외렙흔들려 아 붕 나서 흔들리나 보다 아 뭐야 뭐야왜 아 부부 데미지가 있나? 야 나 화살 없어 이제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야 미안해 끝만큼은 쏘고 싶지 않았어 얘들아 하지만 어쩌겠냐 이 게임은 화살 안주는거 내가 능력치 꼭 찍고 올게 화살 얻는거 난이도 보통입니다 시험 아니고 스킬에서 무조건 이것부터 사냥꾼에서 화살 회수 그래야지 애들을 죽여야지 화살을 얻겠죠 아 동물과 동물을 빨리 다 죽여야되는데 빨리 죽이자 동물 화살 어떻게 만들어요 쟤 죽일 수 있는거 맞지? 아휴 아휴 한데도 안맞았어 놀랐다 이 터끼는 이제 제 화살에 연료라고요 니친구 어딨어 니친구 니친구 저기있구나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야아 됐다 됐다 야 에임고잘한데 여태 에임 좋은거 안보입니까 여러분들 유후 토끼가 잘 피한다고 생각을 해줘요 토끼 무빙이 오졌다니까 여러분들 나 페이커인줄 알았어 야 싸지지도 않구만 야 야 토끼가 거의 옛날에 그 롤 그 핵 뭐냐 그 그 뭐냐 그 뭐였지 막 알아서 피하고 스킬 나가는거 있잖아 거의 그정도네 야 나 봐줬다 못맞춘게 아닙니다 못맞출까봐 안쓴게 아니라 봐주는거에요 뭐야 뭐야 야야야 나 가죽 필요하다니까 가죽 이들은 커 이들은 못맞출수가 없어 근데 이제 가죽 다 죽었다 너부터 왔던 놈부터 죽자 야 어디 튀어 야 야 일로와 야 어 닉대라는 놈이 너희 가족있어? 다 죽었어 니들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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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템 안줘요? 아 주지 주지 안죽이면 안주면 줄 필요가 없어 어 죽일 필요가 없었지 늑대는 훌륭한 가죽이죠 아 가죽이죠 이 가죽이 있다면 난 이제 화살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 방금 맞지 않았냐 방금은? 두번째 방 맞아야되는거 아니냐? 아니 토끼는 약간 맞추는게 이 게임이 약간 초알이 날아가는 속도도 걸리는거 같애 요즘 느끼는게 발사 속도가 있는거 보니까 어 방금 정확히 맞춘거 같은데 안죽네 아싸 당기는 속도 어 지신이 벗어요 이제 화살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Q2R 다 눌러봤는데 만들어지는게 안되는데 템이 없는거고 트리네티 마스터벤스 다 눌러봤는데 라이즈에는 독화살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불화살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화살이 숙소에서만 만들 수 있나? 아냐 일단 가자 가다가 캠프 있겠지 그러진 않을텐데 그러진 않을텐데 화살을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만들 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탭키 탭키 누르면 이거고 아 왼쪽마스 꾹 누르면 만들어지는구나 맞네 이거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좀 속도가 돌아왔다 앞으로 오네 화살 화살 아 제발요 나는 지금 캠프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깨야 된단 말이야 어 이거 이동용 화살 주는 것 아닌가 오호 이거 못 잡는다고 알아요 니가 언제 이렇게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급품 오두막 아니 얘를 죽이면 야 이거 다 내꺼야 야 야 한말만 쓰면 돼 어차피 200명이나 201명이나 똑같애 안 죽네요 어 죽여지지도 않아 어 뒤에 어이 안녕하세요 아니 그니까 나한테 맡기라니까 라라야 너는 이렇게 스토리만 되면 잡히더라 얘는요 조정을 안하면 너프당하는 것 같애 야 야 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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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잡혔네요 이따 화장실 뭔데 저 생각하고 usar 음 이 뭔데 날씨였습니다. 뭐야 왜 한명 죽어가 나스리엣님 어서와요 와 통수각인가요 오케 쟤도 죽이면 되지 나 왜 운을 없냐 운? 나 갖다 줄게 귀하나 너 때려서 도망갔어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가 뭐지 어머나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그리스도 없냐 오 멋있어요 우리 다 끝났어 아니, 아직도 안 돼 너와 우리 우리 아직도 똑같은 것 같고 생각해봐, 라우라 뱉어버리네 내가 오는 날을 두려워해라 닝겐들아 여러분 고고학자라면 저렇게 어...머리 속에 머리핀 정도 이렇게 몰래 숨겨놔가지고 어...저걸로 수갑 정도는 이렇게 풀줄 알아야지 고고학자거든요 어...정말 고고학자라면 응? 맞아, 사람 및기 힘든 세상은 맞는 것 같애 저도 우리만큼은 사람을 배신하지 맙시다 어디로... 탈출을 해야될까요? 저기도 구멍이 없어서 탈출을 못하고 저기에 있는 밧줄은 내가 템이 없어서 끌어당길 수가 없고 이건가? 좋아요 뭘 한다뇨? 부셔야죠 부셔야죠 길은 개척하는거 아유 정하노님 어서와요 얇은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의 화살 활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좋아요 로프까지 반곡형 활 그리고 로프를 얻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세상도 지배할 수 있지 나라한테 맞는 남자요 저 있잖아요 나같은 남자 나처럼 세상 연약한 남자가 나라한테 어울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저는 부부싸움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거 내가 잘하는 물건이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이커입니다 무기예요 혹시 누가 나타나면 그 모서리로 찍으세요 프리지님 어서와요 아유 경비오면 죽이면 되죠 한두 번이에요 걱정마요 스토리 없다 나 기타기 총알 다 먹고 이예언님 어서와요 정이예언님 어서와요 가자 파사리 오케이 역시 고고학자 상자를 보면 가만둘 수 없죠 에이 권총 부품 필요 없는데 우리 마을이 산 반대편 협곡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안좋아야돼요 어 이 부분이군요 기억이 조금 나는데 많이 죽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팔이 없네 응 강호님 어서와요 괜찮? 음 깃털이 없어 깃털이 오케이 깃털 오케이 깃털 열다섯발 열 발 열 발 열 발이면 충분하지 일단은 오케이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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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엔나부터 위엔나부터 밑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 알아요 유리야 저거? 어? 피하다니 다 잡았나봐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제인 제이콥은 뭐하냐 나 혼자 다하냐 자식 내가 지켜줘야되는 남자군요 음 음 어 길이 로포기동 꽂고 아니 꽂이 멎출건데 아 여기 계단이 없군요 음.. 옆에서 점프 점프겠지 위로 아휴 아휴 민고님 저도 봐주시는게 저야 감사하죠 아 나 얘 죽이려고 했는데 제이콥이었구나 미안 제이콥 영원히 나가게 해주세요 그는 저에게 전달한 것을 그는 저에게 전달한 것을 그는 저에게 전달한 것을 아휴 왜오여서와 지금까지 해본 모든 애들이 헛되지는 않을거야 꼭 살려줄게 약속 못지켜 아니야 약속 브레이커 내요 그 약속은 너희가 정하는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거지 우선 님 어서와요 루니마니 이하리니 어서와 저거 스포 아니냐 갈땐 가더라도 담배 한대쯤은 괜찮지 않나 저거 갈비 링에 갈비 남쪽 링에 루니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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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옵지 방송은 모르겠어요 트위치에서만 틀 수도 있어요 야 걸렸다 벌써 밑으로 튀었네 저거 어떻게 내려온거야 여기 철도기제에 있는 강제에 놀렸으니까 저거 끌어 오케이 오케이 잡고 잠그고 내가 원래 이거 패드로 깼거든 이 게임도 원래 처음 나올 때 패드로 먼저 나오는 게임이었어 완전 고생했었는데 로프 화살을 로플 탈에도 꽂힌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지금 아닌가봐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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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지금 이거 꽂은 다음에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놔봐 놔봐 됐어 안 놔줬어 씨 꽂고 그 다음에 돌리는거지 이게 물 때문에 전류가 어 되는거죠 빨리 아니 안녕 친구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2총은 줄겁니다 이제부터 고 한 발 이상은 사치다 5초 2초 1초 2초 아니 이게 화.. 이게 뭐냐 그.. 총을 들고 있을 때 활로 안 바뀌더라고 폭팔인 예술이죠 내 한조는 스킬조 쓴다고 여자를 죽이라니 말이 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시면 폭탄을 만들 수 밖에 빠이언드 홀 쓰러지지 말아요 고통스럽지 않아 이거 들어요 나이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아뇨 무안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줘야돼 고고학자라면 이 정도 해야지 괜찮아요 걔네들이 날 무서워해야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화살 많이 얻는게 진짜 중요한데 소위자이지 소위자이지 작지 화려없네 작지 화려없네 서율적인 필라 여기서 잠시만 무기 업그레이드 지금 지금 내가 이제 무기가 되게 많은데 아 죽음의 숨결 그리고 화이트 위도우 반국총 활 이런식으로 있네요 인도하는 빛 재빨리 화살을 쏠 수 있는식 야 이걸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해가지고 멧돼지를 죽여야되네 오케이 이러면 당긴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오오오 빨라 좋아좋아 데미지는 좀 약하지만 속도로 숨으로 보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아오오오 야 잘가요 마무리 헤드 맞으면 거기서 거기와 누가 폭탄을 했니 나한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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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폭탄을 했니 뭐야 나한테 커다란 폭탄을 줬어 어디야 어디야 뭐야 죽기전에 쏘면 돼 파살이 없어 미안하다 나도 총은 쏘고싶지 않았는데 파살이 없는거 어떡하냐 제발요 뭐해요 이거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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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몸샷은 재미가 없고 헬멧 쓰고 오네요 헬멧 벗어 에이가 안되있어 에이가 아니 어르신 앞에서 모자리 쓰고 말이야 모자리 쓰고 말이야 아 야 갑옷 벗어 역시 화살이 최고인데 소총 소총 왜 안쓰냐고요 재미가 없잖아요 게임이 게임이 자고로 어려워 좀 어려워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이제 좀 제가 락을 걸어둔 겁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은 활로만 플레이하는게 재미있어 야 활이 이제 없을때가 많아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오오 야야 느려 자 와 어세신 크리즈인줄 하운지 벗어 생긴거도 조금 멋있어 어 잠시만 잠시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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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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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오른쪽이 아니군요 아 미안해 미안해요 아 잠시 핸드폰 잠시 핸드폰 보고있어 아 미안해 야야야야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빠질 수 없다 뛰어들어요 유후 、 아 빨리 찾아야돼 저기야 물속에서 버틸수 있는 시간은 몇분이었지 내가 알기로 1분삼십초이ỗi 90초였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게 한계입니다 차가운 물에서 버틸수 있는 시간 그렇기때문에 그 시간을 빠르게? 빠르게? 나가주셔야 돼요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하아아아아아 하아 하아 아니 물을 숨을 참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 이 차가운 물 있잖아요 여기서는 근육이 또 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좁더.. 어 작더라고요 그냥 물이랑 다르게 숨을 오래 참는다고 버틸 수 있는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 해산 구조대 분들이 2분 넘게 버티십니다 해녀분들 중에서는 3분 넘는 분들도 많이 버틴다고 들어서 어 하나님 맥스패스가 안을렀지? 맥스패스가 안을렀지? 나 눌렀는데 공연이 아 나 이런거에 약한거 같애 따오는건 잘하는데 낙사에 약한거 같애 왜냐면 항상 다른곳에서 한번더 낙사부터 나오면 엄청 총알 다 피한겁니까 실화냐 이거 아 이 멍탐 좀 편할지 해보니까 이구 참네 꺼지겄어 꺼지겄어 네 여기부터니까 또 진하 좀 세이브되겠겠죠 뭐야 뭐야 미안합니다 아니 나 스페이스 안올라 아 나 진짜 이런거 너무 싫어 나 스페이스 안 진짜 안 누른다 진짜 쭉 안 누른다 쭉 안 누른다 아무것도 안 누른다 W발 아이 benefic 내 아빠 죽어있죠 차를 만들어놓는 그 땅에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하하하하 무엇이 당신을 생각하니까요? 무엇이 당신을 위험하니까요? 무엇이 당신을 위험하니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왜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와요 또는 아시아계가 있었어요 최근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당연히 누군가를 믿었을때, 특히 내가. 마지막으로... 그는... 그는... 그는 자신의 삶을 받았다. 그는... 그는... 그 내가 아무거나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했죠. 그런가 제 아버지 맞았죠. 그녀는 혼자서, 그리고 부끄러워하고서,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내가 죽을 수 있었고. 그래서 너의 보컬은 사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실이 있어, 내가 깨달아야 알아볼 수 있겠네요. 이게..이..이건 필요한 것들은.. research and studied. 이게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들. 이게 별다른 것들은 없지.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미가 될 수 없는 것들은 항상 가장 잘한다. 그날이 트리너디가가 될 수 있는 흑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안. 그날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날이 없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그의 길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 사람들의 관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Konstantin과 Trinity. 그리고 그 이후에 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Can't. Or won't. I'll fight Trinity with you, but my goal remains the same. If I give up now... You'd feel like you'd be letting him down. Not just him. I need answers, Jacob. I need to understand. You're leaving. Right now my concern is for my village. 봐봐 이야기 안합니다 갑시다 빨리 깨와들 빨리 깨와들 가자 오버워치하러 빨리 깨와들 나의 사람이군요 역시 우리팀인지 아닌지는 한번 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안 쏴지면 우리팀이고 쏴지면은 적팀이야 저는 그런식으로 팀을 구분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총 쏜 다음에 아 이게 적팀이구나 하면 늦는단 말이야 둘다 쏴보는거지 그래서 이제 죽으면 우리팀 안죽으면 우리팀 죽으면 적팀 권정민님 어서와요 크리님 어서와요 내가 이끌어 이끌어 내가 이끌어 내가 이끌어 이끌어 여기까지 가야되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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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이 상호님 전반에는 시키먹여서 먹이면서 방송하는데 오늘은 쟁반짜장 살찌는 방송인가요 여러분들 다같이 돼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같이 행복한 돼지가 되냐고 화염병 만드는건가봐 딱봐도 화염병 몇명 있나보고 3명인것같죠 일단 저기부터 1 2 3 아 3 됐습니다 1 1 2 2 2 2 2 2 2 2 3 2 2 2 2 2 3 2 2 3 3 3 여기 맞나? 그래서 10일 동안은 저는 이게 통장에 있는 잔고 만원으로 살아야됩니다 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는거야? 미쳤다 2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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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월급 존나랑 항상 쪼달리는 법 근데 이번에는 10일이나 남았네요 인생 잘가요 아저씨 잘자요 잘자요 5 아니 근데 지름길이 있다는게 요런곳이 지름길은 아니겠죠? 라라가 길을 열라 못찾는 바보여서 지금 어 좋은 지름길 놔두고 이런곳으로 가는거지? 여러분들 아니 설마 그 아저씨가 그쪽이 지름길이야 이러면서 이 길을 추천하지 않을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카드값이요? 이제 70만원만 더 갚으면 됩니다 유후우 아 아 아 야 너 야 너 너한테 넌 진짜 내가 너한테 아휴 제발요 화면평은 그만 안녕 친구들 화면평은 처음이지 티 좀 회복하고 어휴 아 야 저 야 저 뿌셔지는거였어? 아 나 한명한테 에임 못 받치는 바람에 미안합니다 이번에 오바란 없다 천천히 천천히 아 저쪽으로 심지 않다니 나 예측샷이 천천히 한명씩 아 피해? 으아 진짜 음 헐 으아 으야왜왜왜왜왜 și 내 나이에 엄청 높은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런 등급있는 남자야 아 헬멧쓰고 있었네 아 헬멧쓰고 있었네요 아 헬멧쓰고 있었네요 뭐죠? 라RA! 너 거기고? 라RA. 너 조금만 더 걷고! jacob!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도로 다른 활도 사용해주세요 아 활 돌아가면서 사용할겁니다 구르기? 몇명이냐? 한명 두명 세명 잘가요 어디봐 이쪽이야 날 바라봐줘 파인드 홀 아 이제 패밍이 없네 파밍할것도 없네 갑시다 아 뜨거워 아 이걸 피? 아 이걸 피? 너가 마지막이니? 아니고 잘 안보이네요 봤어버리 까끼면 됐어요 여기 아니었어? 쟤는다 이쪽이 있는데 아우 아 뜨거워 앞에있으면 앞에있다 말해야지 친구야 당장 죽이래 어어 도가내든지 물론 쟤네 겠죠 어 얘들아 이제 방패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이건 못막아 내가 보기엔 이건 못막아 가봐 어? 얘들아 공패는 있냐 계속 던지는 애? 야 야 나도 던진다 나도 던진다 자기들만 던질줄 아나 빠져버리 이기 사람이 죽는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게 불타죽는거라고 하죠 데뷔 아 떼자 어이 자식이 아 멋있다 당신이 없어도 저 자식은 어 저한테 죽은 목숨이었어요 어딨어? 멀어진 강산 system- 나도 크면 저런 아저씨가 될꺼 일단 키부터 탈락 근데 오늘은 공부게임 안하나요? 야 오늘은 안합니다 원래 저가 공포게임만 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 중에서 공포게임이 어마무시할게 많아서 게임을 10개하면 8개가 공포게임이 걸리는건 많은데 저는 그냥 항상 제가 하고싶은 게임을 합니다 그게 공포게임이 많을 뿐 공포게임 할게 더럽게 없는데도 공포게임을 고집하면 제가 방송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방송이 재미없어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드라고 아야야야 제이코 고마워 잊지 않을게 도망가야지 망가 망가 도망가 아저씨는 내 가슴에 안고 추억이 되어서 살아가는거지 나라도 살거야 그냥 아저씨 즐거웠어요 미안해요 전 꼭 살을게요 신강길 몇명인지 일단 확인 그리고 이럴때는 세명이죠 한방에 머리를 딸 수 있는 부분까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왜 흔들려 투그릇 쓰고 있었네 여기 위층이가 아 방금 지진처럼 흔들려가지고 한발에 놓쳤네 어 화살이 없는데 뭐야 엘리베이터가 걸렸네요 엘리베이터 걸렸으면 이거를 이쪽으로 두 명성님 어서와요 아니 여러분들 왜 숫자 세고 있어요 내가 죽인 사람들 마음만 아프다니까 그 라라의 인성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꼴이 되는거야 어 나중에 죽인 숫자 들으면 놀라요 여러분들 이제 검도 얻었네요 맹굴님 어서오세요 컨벳 나이프 누가 쏘는게 아닌가봐 로프를 자를 수가 있군요 화살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화살을 많이 안줘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고 아 밧줄을 자를 수가 있군요 이렇게 잘라주고 내려가서 이 옆에 있는 얼음으로 가는거겠죠 옆으로 가서 말도 안되지만 점프 올라가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좋아요 라라한테는 엘리베이터 자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예배배님 어서와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라고 라라가 하네요 스키 포인트 3개 일단은 개인적으로 사냥꾼 사냥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배우지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두개 더 배우면 되는거죠 화살 회수라는게 안배우나 사냥꾼에서 일단 회피 반격 가스탄 장아 강화하면서 죽이는게 멋있지 되게 문을 뚫고 지나가라 어..문만 뚫을 것 같진 않죠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연막 수류탄? 수류탄 안만들께요 일단 어! 어여요요요 잘못내렸어 화살이 다섯개 아싸 소리지르기 전에 죽었고 죽였고 세발 남았나? 좀 많이 있네요 저기 한발 여섯발 지금 적은 이따 여섯발 한마리 아이! 큰일났다! 한마리 마지막이면 끝이야 아이! 무슨 보험하게 몇 개리 준거야 아야야 저자식이 빨리빨리빨리 굴러! 어후 큰일날뻔했네 헉 아 뭐 봐봐 임빔 불grupp 무기를 업그레이드 노브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고 아 화살이 없으니까 화살을 만들 수 있는 템들을 조금 뒤져봅시다 됐다 가자 아웃라스트 공략은 안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일단 먼저 올릴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나무 야 일로 넘어가는 거겠지 갑시다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캠 없냐고요? 아 이런 비디오 약간 영화보는 느낌 같은 게임 할 때는 캠을 잘 키지 않으세요? 뭐하는 거야 아 돌아갈려고 해 지구가 와요 오오오옹 달래 안 죽겠는데 뭐야 뭐야 이리로 가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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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었다니 아 마이 갓 왼쪽이었다니 왼쪽이었다니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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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준비됐다 준비됐다 있구요 한 발 담았습니다 와 나 혹시 진짜 이런 상황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심장이 엄청 뛸 것 같아요 라라는 안그런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진짜로 심장 터져서 못할 것 같은데 심장 터져서 못할 것 같은데 김동훈님 어서와요 분명 천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채팅창이 왜이리 느리지 아이씨 익숙합니다 이제 내가 3천명 볼때도 2천명 볼때도 지금이랑 다른걸 못 느끼게 됐어 항상 내가 죽을때만 좋아해 된장 아니 폭탄이 몇개 던지시는거예요 오오 폭탄을 공공첨업이지 괴로울꺼야 고개로 밀당하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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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아요 이제 아 여러분 아 왜이리 말을 안쓰세요 이 말 쓰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제 집중하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거 알기 때문에 아 잠시만 아이씨 잠시만 잠시만 죽는다 죽는다 이거 죽는다 어 어 제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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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야 나 라펠지 라펠지 큰일나 자 들어와 들어와 으흑 아잉 나와 나와 여기 들어 여기 대한민국 제 힐 안나는군요 쟤네 잘사우는군요 어허허 내가 너무 너무 까부렸어 준비합니다 우윰 아 쟤 칠판을 그만살아 칠판하게 와 이거 진짜 에임벌어지는거 무서워 다 보여 응 다 보여 오지마 오늘 오지마 나와 한마리 마무리는 화살로 깔끔하게 와 총알은 이렇게 주면서 화살은 그렇게 안주냐 너무한다 제말로 화살 많이 줬으면 나는 화살을 고집했을거야 봤는데 아 빠르만 탑니다 또 있는걸로 아는데 개발려 수빈탑 그만 넘어져 와 진짜 팔 들고 있는 상대한테 AK에 수류탄에 장패들고 좀 찾아오고 이게 제일 문제야 음 어쩔 수 없군요 야 이만 폭탄이 일줄알아 잘가 아 죽었니? 음 조정님 어서와요 나도 사다리를 탈줄 압니다 아 테레님 고마워요 어 어디 뭐있나 볼까 이 자식? 이 자식 고소 이 자식 아주 좋은게 막 사람이 아닌가요? 내려가 내려가자 라라야 왜그래 됐다 템은 뭐 더 먹을건 없겠죠 갑시다 고마워요 아 스토리 1이랑 이어집니다 그 툼레이더 더 리부트랑 이어져요 저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저 위로 올라 아 이 실물은 부족해 자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쪽에는 길이 없나 길이 있군요 신윤신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나 감 잡았어 이쪽이야 일단은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진짜 나 이런 짓 절대 안할거야 제 몸무게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 몸무게 하나면 저 종 정도야 그냥 옮길 수 있거든요 빨리 안 죽겠지 이 더러운게임은 분명히 빨리 안하면 날 죽일거야 분명히 잡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민다는게 있다는 것은 일단 밀고 보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왜이렇게 어깃함 잡았어 꽂아주시고 잡아 와 돌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물 받게 되면서 이거 열리고 좋아요 근데 나는 또 뛰어야겠지 인생 어디로 가야돼 저기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점프 여기다 키를 아 아 안돼 여기서 지울 순 없다 오늘이야말로 낙사장인의 누명을 벗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역차 나이스 좋았어 이제 아무도 나한테 낙사장인이라고 할 순 없다 아니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나 이제 또 다이어트 할거에요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면 그분이 나를 알아보면 그리고 나한테 계속 핑크돼지라고 하더라고 핑크돼지 핑크뚝땡이 핑크뚝땡이라고 핑뚱핑뚱 계속 여행 한 시간동안 핑뚱이라고 욕먹어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계속 핑크뚝땡이라고 계속 흑끗이 그분은 몇 가지 여기에 igung pairs 개그룹 어 기분 나빠가지고 빼야되 이거 여기 뭐야 응 너는 그냥 되지 핑뚱은 귀엽게라 너는 그냥 돼지 와라위까지는 앨라스에 구성된다 그의 성적이 그의 성적이 그의 성적과 그의 성적을 알고 있는지 그의 성적을 알게된다 그의 성적에 그의 성적이 그의 성적을 알게 된다 협곡에 들어가라 미션 두개 뜨는데? 쩝쩝쩝 하나 뜨는구나 기목기왕이 배고파니 뭐 사요 여긴 아직 안 무너진게 기적이야 그럼 내가 무너뜨려야지 휴후 역시 라라 멋있어 역시 내가 반한 여주 어? 길이? 저쪽이 예쁘네요 아 우리 TM님 어서와요 저는 1080입니다 그래피라는 처음은 아니고요 어 처음은 아니고 2회차인데 이게 나올 때 게임한거여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그래서 공략급도 아닌데 그리고 1회차만큼 답답하지도 않을거에요 그냥 평범하게 깔끔하게 플레이하는걸 볼 수 있을거에요 제가 낙사하는거 빼고요 괜찮아요 아웃라스트2 어제 14시간하고 못 깨서 오늘 또 해야합니다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넘어서 그냥 해탈한 기분이 임강배님 어서와요 최상으로 알고있어요 저는 낙미님 어서와요 조각 sacr 지신반 아웃라스트2 다행히 흉강 흉강은 아마 다음두 금요일에 갈것 같은데 이제 허락이 허가가 나야돼 나야되는 나라에 가는거기 때문에 금요일에 허가가 안날수도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유튜브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너네 다 죽었어 덤프님 어서와요 저는 재밌더라구요 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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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봐봐 얘들아 같은 편이라니까 제이콥 살아있네 놀라워 여기가 한조의 마을인가봐 팔이 엄청 많아 다시 사라지 마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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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하살좀 둔둑하게 채워주시죠 저한테 내 캐리 할테니까 할만 많으면 캐리 가능한데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 더블샵 명사수 명사수 가자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다른 곳은 하나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미션을 향해서 달리도록 할게요 민희 민희 왜 안 사귀세요 그거는 굉장히 신뢰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사귀는건지 못사귀는건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 하트가 상처받지 않죠 어떻게 확인도 안하시고 제가 못사귀는건지 안사귀는건지 좀 정확히 말씀 좀 알아봐 주시고 해야 되는거 굉장히 기분이 나쁜건지 아야 라라 소피아는 소피아가 억제한 것보다 억제한 것보다 알았다 그냥 너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 사람들은 전쟁을 싸우고 불편할 수 없는 불편할 수 없는 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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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다 이거 다 내꺼 좋아요 다 내꺼야 싹 다 내꺼야 아 병아리같이 생겼는데 어 피했어 저걸? 안되겠다 애라도 죽여야 돼 깃털이 많이 필요해 닥들아 미안하다 걱정마 너희들의 깃털은 나와 함께 할거니까 걱정마 걱정마 무섭지 않아요 한방으로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죽여야지 그 깃털을 얻거든요 깃털 얻어도 하지만 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살을 아니 나는 진짜 화살땜에 한거에요 죽인거에요 돌아가주고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한대 그러면 나 진짜 무서운 줄 알아 제 마음은요 여러분들 거의 진짜 거의 진짜 그 뭐냐 거의 뭐 뭐라하지 그거 그 갑자기 기억 안나네 어쨌든 제 인성은 굉장히 착합니다 여러분 나 방금 한바퀴 돌아서 이렇게 꽂는거 봤어? 말이 되냐고 여기 여기 앞으로 기름통 불화 사라졌습니다 그쵸 그쵸 제가 패드를 그렇게까지 어 평범한 분들보단 잘 써도 그 이렇게 스트리머 하시는 외국분들에 비하면 내가 패드를 못 쏘는 편이여가지고 왼쪽이겠지 오른쪽 킬은 너무 쉬워보여 라라는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정답이예요 역시 사람 아니네 어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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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괄을 올려라 천재기다 아 다들 무서워해라 라라가 간다 어여어여어여어여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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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오쥐를 어디서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나무도 없는데 나무도 좀 먹어야겠다 그니까 올라가는건 심지어 죽는줄 알았는데 내려가는건 한방이네 플래시양 들지 옛날에 있을때 여부시간 걸렸으니까 이번에하면 한 5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니까 새벽 1시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옥치 유튜브에서도 하시면 안되나요? 고민좀 해볼게요 끝나고 얘기해보자건 절레절레 어휴 너무하네 걱정마요 제이코 어휴 어허 잘싸워 잘싸워 쟤네 총이 필요없나봐 또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남을 써보는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 무기는 봉인 나이스 끝이 과연? 어디서 샷건을 잃고 화살한테 이길래 양심없네 와 저 방 순간 무슨 매일에 나이스 그치 트위스트춤 하연망 사기맨이 나왔네요 파이어맨 하여우 강력한 친구야 강력한 친구 저런 친구들은 저 뒤에 있는 아마 물을 쏠때? 저게 뭐 저게 약점일겁니다 원래 저런거 쓰고 다니는 애들은 똑같거든 저 뒤에 있는것만 터뜨리면 그냥 죽죠 안 돼 활 아직은 이거 써도 될거 같애 아직 데미지가 그렇게 필요한 느낌은 안드는걸? 더 이상 명령한 친구 탈퇴근 다행히 해외눌대 농협 기술 살아자고 죽어서 다른 남편이 남편이 한가구의 연락실에 받는 것 같다. 제가 도움을 도움을 받았다. 저는 그들은 못 참을 했다. 트리네디가 들어가서, 만약에 너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게 말이야? 나는 격렬해라. 그들은 못 가쟁이 있는 게 신호흡을 부족해. 내가 사이로 도움을 받았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있겠다. 안 잊지 않았나. 이는 영국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Please, just find it. My time is running out.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요일은 화요일은 이제 제가 휴방을 할 수도 있고요 부산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부산 가서 화요일에 부실금은 뭐야 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커피와 물을 어마무시하게 마셔봐요. 방송할 때 나 지금 먹으면 탈출 나 이제 7시 이후에 밥 안 먹을 거야 4개 할래? 뭐 4개 할래? 1000만원 4개 어때? 100만원 4개 어때? 10만원 4개 어때? 아 딱밤 쫄리면 지지시든가 걔 너무해 동생한테 뒤지시든가 너무한거 아니야? 그러면 죽어? 2개잖아? 아 볼기 볼기짝 볼기짝 안돼 동생 못 때린단 말이야 차라리 차라리 진사람이 뛰어내리기 이런거 해 내가 때릴 필요가 없잖아 나 누구 때리는거 진짜 못해 그래? 응 돌기짝은 때리는거 아니잖아 그래도 싫어 저랑 같이 살고있는 동생입니다 맨날 보시면서 맨날 모르고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 아니야 형 그 그거 있잖아 금붕어도 뒤돌아보면 모른대 형 안먹을거지 나 이거 비판 끊어서 편의점 갖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커피 사주 이것은 ancient map 맞아 매운게 조금 빡세죠 생방송 맞습니다 내용은 매니저분들이 얘기해줄거에요 갑시다 길을 따라 탑 위로 올라가라 난 라라니까 이정도 점프력은 역시 발휘할 수 있겠죠 나무가 저쪽에 하나 둘 깃털을 되게 많이 주네요 가득참 중간은 넘었어요 중간은 넘었고 중후반대로 가고있네요 길을 그냥 옛날에 처음 나왔을때 깨는거 다시 이제 공략을 하기 전에 저도 이제 기억을 되살릴 겸 재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략하기 전에 한번 다시 깨보는게 제일 편해가지고 그래야 나도 이제 기억이 좀 나고 아 이 게임은 이렇게 해치하면서 공략 만들면서 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두털은 이만큼 필요하.. 충분하겠지 두털은 많다 나무가.. 나무가 많이 없네 잠시만 여기 옆에 아오 나무 통로가 있었군요 건너라고 만든걸 쭉 넘어버렸네요 음 트레일날 뻔했어 음.. 음.. 이쪽 위로.. 아유아유 아유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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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른쪽 멋있다 이 게임도 오픈월드 형식이라고요? 이 게임은 RPG 요소가 아니잖아 그리고 니어 오토마타처럼 막 너무 왔다갔다거릴 것도 없고 레벨업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죽이고 빨리빨리 깨면 되잖아요 스토리라인 좀 팍팍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활이 있잖아요 활이 머리 쏘면 죽는게 공평하잖아 얼마나 좋냐 공평한 세상 난 이런게 좋단 말이야 길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바로바로 얼마나 좋냐 다들 머리 한방이면 공평한 죽음이라 그래요? 좋아요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사람이 죽이지? 너무한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쟤네들이 움직이는 노트럭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겠어 쟤네들이 사람이 많나 의심됩니다 쟤네들이 사람이 많나 의심됩니다 사람이 많냐 쟤네 사람이 많냐 쟤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냐 앵 mamy альное 쟤네 내가 앞으로 뱁 뱁 쟤네 뱁 뱁 아 안 돼! 낙세에 약하단 말이야 나는 아 나는 이제 그 죽이려는 게 여러분 죽이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애들 다 친구 아니겠냐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냐 진짜 걱정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걱정마요 친구를 보내드렸다고요? 같이 이제 하늘 위에서 재밌게 놀기를 총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총은요 확실히 총은 들킨 뒤에는 총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화살의 좋은 점은 흔히 안 들린다는 점이고 걱정마 어 이목은 없어 소피아 다 낼 거야 내가 더 죽였어 걱정마 내가 더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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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막혔어? 야 걱정마 걱정마 어 나 다 할 수 있어 숨겨준 탄약을 찾아라 이런 벽은 봐봐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아 이 벽은 중요한게 아니겠네 제가 이제 저 문을 뚫을 수 있는 초나를 찾아오면 되는거죠 저기를 열어야 되는건데 아마 여기 탄약이 있겠지 오키 여기 있네요 크고 아름다운 탄약 크고 아름다운 탄약 그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화살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폭탄화살까지 만들었어요 그니까 화살이 이렇게 세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화살이 활이 아니야 활도 있지 어 활만 있는게 아니라 또 막 불화살 폭발화살 뭐 다 쓸 수 있어요 어 활이 아닙니다 하살 좀 만들고 이게 아니잖아 뭐야 됐다 자 박승훈님 박승훈님 어서와요 가자 야 남중화살 있냐 여호와님 어서와요 여호와님 어서와요 이영준님 어서와요 수리타마사이 길이 길이 어딨냐 아 요쪽이군요 우리가 요쪽에서 나온거지 요쪽에서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흠 댓글러님 우리 희명선님 어서오세요 윤동현님 연티비님 요소코님 어서오시고요 근데 나는 항상 이 게임하면서 느끼는데 내가 적들이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적들 입장에서 이 게임을 한다면 공포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그녀가 온다 다들 도망가 야 그녀한테 걸린 순간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전장의 괴물 라라 이러면서 13일에 금요일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얘만큼 죽인 살인마가 없어요 여러분 얘 정도면 살인마야 이렇게 적게임플레이 힐인데 이렇게 적게임플레이 힐인데 다 죽였나 다 죽였나? 다 죽였나? sid 30 30 30 30 30 41 40 40 안돼! 이런 사기템을 쓰고 싶지 않았어 얘들아 미안해 이거 화살이 없는거 어떡하니 아 나무가 없는데? 멋있다 얘들아 굿굿놀이 같다 굿굿놀이 좋아하는 사람 하이! 우리 총님 어서와요 아.. 잠시만 맞네 맞네 애들 모두 맞나 화살이 너무 화난다 이 게임 너무 화난다 라이저부터 레이저 화살 안 좋아서 아 해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야하 고 투 더 헬 화살 화살 캡 어 뭐야 아 아 나는 이렇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불화살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화형이 얼마나 얼마나 그 아픈건데 그거 얼마나 아프겠냐 이러면 고통스럽게 죽일거 아니냐 너무 고통스러워 애들 불쌍해 또 왜 까부니 와 폭판을 버티는거 아잠깐 너 독가스 못 버티잖아 그렇지? 참 실화냐 이거 내 독가스에 내가 죽은거 여기 어디있냐 여기 어디있냐 아이씨 총 쏜다 그냥 더러워 그냥 나와 고개 들어 아유 이 자식이 아 잘 아니 사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왜 화살이 다 폭탄 화살만 주는거지? 다? 이거요? 아니요 나이도.. 나이도 넘나 입고 있네 아니 왜 폭탄 화살만 주는거야 왜그래 알았어 3명 트리플킬 그래 내가 여기 왔다 어? 내가 왔다! 드디어 라라가 인정했어 자기가 버스복이라는걸 한 발 이상은 쏘지 않는다 이리와 너한테 총하는 사치니까 가만 가만 어휴 잘 내려간다 이 친구가 사실 꿈이 하늘에 날고싶었거든 그래서 내가 죽기전에 꿈을 이뤄줬습니다 아 꿈 날쪼라뇨 분명 그랬을거야 아 아 아멘 그니까 라라가 생겼을때는 라라가 우리 집이면 전략 따위 필요없어지지 펭귄하드리님 어서와요 제가 막을께에요 저의 아버지가 죽었고 이 아버지가 죽었고 너는 라면이 있는 곳이 없지 라라가 내게 없지 너는 그냥 제거할 수 없지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찾을 수 없지 내가 너와 함께 찾을 수 없지 근데 툼레이더는 다음 시리즈가 꼭 나올거에요 아마 마지막 엔딩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야 필요없으니까 화살이나 줘 화살 프린이 게임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게임은 진짜 하면 늘어요 게임은 진짜 그냥 하면 늘어 진짜 정말 막 그냥 무작정 깨는 거래 깨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요 이 게임이 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깨는지 그러면서 그냥 생각 많이 하면서 깨다보면 일드라고요 다 게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롤은 많이 해도 그대로에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롤에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롤이나 오버워치 계속하는데 실력 그대로야 그러면 재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거예요 막 수비니까 정크렛은 최고 막 메이가 최고 막 이러고 조합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토르비온 좋은데 왜 무시함 막 이러고 계속 한 줄 좀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니까 지는 거지 자기 어떤 게 잘못이고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당구 당구 같은 것도 당구 이렇게 길 같은 것도 정확히 외우면서 어떻게 그 원리 같은 거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랑 무작정 그냥 가서 치는 사람이랑 실력 느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보통 알아가면서 게임하는게 제일 커요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성격 같은 거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은 평생 가도 그 성격 못 고치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 거겠죠 뭐 음 랄라님 어서와요 아? 카라멜 마키아 아비노빈 내가 안해서 뭐 알....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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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그래도 라라 엄청나게 벽 잘타는데 사기템을 줬어 사기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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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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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리나 어서와 아니야 나 한시안에 끊을거야 나 마음먹었어 내가 어떻게 해도 한시안에 끊는거야 일단 아저씨! 소용할래요 나랑? 소용해요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아유 이렇게 이쁜 여자랑 소용하니까 아유 좋아 아유 잘자요 많이 좋아하시네 나무가 없어 나무 너무 아름다워 아싸 아름다운 내 반사님을 보냈어요 소용할래요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격적인 거에요 여기 다음! 들어! link 렛이 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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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먹고 싶어라 앞으로 몇분정도 예상되냐구요? 저가 이 게임 깬지 되게 오래되서 솔직히 예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6시간에 깼으니까 옛날에 깬 시간만 보고왔거든? 6시간 걸렸더라구 그럼 뭐 이번엔 5시간에 깰 수 있지 않을까 최승훈님 어서와요 아 저 헬티 내가 언젠가 부신다 진짜 이제는 화살이 3발 생겼죠? 아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마리군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부터 나와 잘자요 그리고 쟤는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죽이고 표가 없나? 잠시만 이렇게 늦게 죽일진 몰랐어 한방에 걔 머리 쏘는게 아니었냐? 야야야야야야 문제 생겼다 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자 아니 누가 그 쓰러져있는 적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거 콧갱이로 머리찍으면 돼 답답하네 저기 저기서 껴안고 있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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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두고 벗어 제발요 너는 잠시 목숨줄이 이어갔다 아 활이 너무 필요한데 악사 나무 나무가 있으면은 화살을 5발 만들 수 있죠 하 아탬복리션 어디있니? 바로가자 빨리 깨자 어 이 게임 재밌는 이유가 그거예요. 헤드샷 쏘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나 정말 그 이유 하나로 하는데 이 게임. 재밌어. 그 뭐냐. 여섯 발. 어떻게 해야 깔끔히 죽일 수 있을까. 두 명부터 빠르게 죽이고. 신용카드 찾아봐. 여섯 발. 어 시틀 떨어졌어. 셔럼 안되는데. 야 투구 벗어. 아 쟤가 너무 맘에 안들어. 투구 쓰고 있어.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야. 아 뭐야. 이거 누가. 이러고 있는거야. 어이. 아유 씨. 스트레스. 너 돈 없어? 어마. 아유. 동생이 저렇게 악랄해요. 돈 오천원 있는. 저. 전재산. 오천원인가 만원에 있는. 제 전재산을. 훔쳐갑니다. 자.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척 은율ijke 은율이. 도전. 일단 음 저 위니까 일단은 기탈 먹고 잘자요 주엄님 스킬 4개 이용합니다 스킬 화를 주세요 스킬 스킬 스키 스킬 저 멧때디는 어디서 잡는거 원숭이도 이것보다는 아무 못할꺼야 변인이 되다요 안녕 친구 하얘 놀랐어? 나 왜 요기 있을까 여러분들 나 왜 요기 있을까 나 왜 요기 있을까 나 왜 요기 있을까 으아아아아악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왜 밑에 있는걸까요 저 멧때디 아니야? 호랑이비네 아 이거 멧때디인줄 알고 좋아할뻔했네 어휴 하 화살은 좀 아깝게 그냥 라라면 갈 수가 없었군요 난 라라의 그 운동신경을 너무 믿었다 나 라라라면 진짜 될줄 알았어 나 라라라면 진짜 될줄 알았어 나 라라라면 이렇게 벽 한번 타고 올라가서 갈줄 알았어 어디로 가야되데? 여기 딱 올라오는거 좋아요 거기서 어디로 가는데? 저게 걸린.. 걸리나 저게? 아아 박소련님 어서와요 올라와서 이쪽으로 아 화살을 아끼려구요 활이 없어서 나도 활만 쏘고싶은데 게임이 나한테 화살을 되게 안춥니다 아 무슨 일로 가는거 모르겠지 아 이거 던지는거 아 나 이게 왜이리 안 익숙하냐 아 미안합니다 아 내 잘못이야 이건 아 나 이게 왜이리 안 익숙하지? 던지는거 많이 안 던져서 그런가 많이 안 던져서 그런가? 점프하고 깨달았어 던지는건 뭔가 이게 있어야지만 어 날아갈 걸리는것 같고 이게 없습니다 이런곳은 이제 건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성흥균 어서와요 그냥 점프 되겠지 여기서는 저거지 다켓지 안잡아도 어 어 어 그리고 잡고 올라오고 걸고 점프 여기서는 걸리는다나? 저기 걸리겠지? 걸려서 잡고 올라오고 옆에서 밟고 아 밟고 이것도 던져서 이거 점프 벽을 한번 밟고 점프하고 나이스 이거 점프 걸고 가겠지 너덜빨 너덜빨 아 너덜빨 아 너덜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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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점프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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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왼쪽 점프 점프 올라오고 두 lim 점프 여기 어디냐 일단 위로 한번 점프 밑으로 나 온길은 아니지 올라오고 아 자 올라오고 패스2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마 설마 설마! 역시나 올라와서 문설빈님 와서 와요 와요 아 휴가 다음주 금요일 박사님 어서와요 야야야야야 너 움직이면 얘 죽는거야 야 얘 뇌수 보고싶어? 다 떨어져 떨어져 머리에 솔거야 어 저는 거짓말 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상 지켜요 야 큰일 났구나 박성 가야에 으아 Website couldn't 라藤 에거識려고 으앗 김민준님 어서와요 아냐아냐아냐 재현님 걱정마요 아마 아울라2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100% 100% 230% 성공할 수 있을 때 아마 이번주 주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보여드릴게요 크로프트는 나의 길에 죽여라! 그 아틀라스에게 니가 나 죽이려고 했다 우리의 정은 여기까지야 한체로 불탔대요 한체로 불탔대요 아파? 이제 안 아파? 많이 아파하나봐요 이게 바로 충격욕법이라고 하죠 음 자비로운 남자입니다 홍석우님 어서와요 홍석우님 어서와요 아 일부러 한글더빙 안하고 있어요 외국사람은 외국말하는게 어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람이 한국말하는게 어울려요 외국사람이 한국말 더빙하고 있으면 또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좀 자연스럽게 보고싶어서 좀 자연스럽게 보고싶어서 상어님 루즈님 어서와요 메인님 어서와요 키워 일단 화살을 좀 아낄게요 나도 화살을 쏘고있다는데 열주발밖에 없으니까 아 가만히 있어라 영약한 여자앞에서 뭐하는거야 너무한거 아닌가 이렇게 영약한 남자 여자앞에서 어떡해 남자들이 여러명이 거 비겁하게 진짜 당연히 소녀앞에서 사람새끼도 아니야 짐승새끼들이 띠앙 무서워요 무서웠어 샷곤 무서웠어 샷곤 무서웠어 샷곤 보그 벗어요 보그 벗고 들어와요 난 머슨남자가 좋아 그렇게 벗으면 웬만 깔끔하냐 힘에 들고 들어와 들어와 안마리 보이진않지만 보이진않지만 죽을뻔야돼 머리가 안보여 머리 벗어 진짜 이 부분 콘솔로 깰 때는 너무 심 들었는데 역시 마우스 너무 좋다 더러운 폭탄 터지니 저거 아 고객님 어서오세요 어 아유 들켜버리기 일단은 잠수해서 갑시다 내려와서 이수현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야 아휴 무거워 아휴 무거워 아휴 돼지 어떡하냐 아휴 아휴 링링이가 여깄네 좋아요 간접키스 이렇게 헤엄쳐서 아니야 내가 졌어 링링이 내가 어떻게 이기있냐 너무도 잘하는지 어서오세요 아 언제까지요 저는 방종이 항상 랜덤입니다 여러분 몇시에 끝날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약속을 못해요 제가 굉장히 변덕쟁이여서 하다가 막 이렇게 더하는 수도 어 더할 때 되게 많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방종할게요 이러다가 새벽 3,4시에 방종할 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진 않습니다 알아서 방종합니다 피곤하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야하 야 진짜 드디어 드디어 화살이 23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진짜 이거 인생에 진짜 축하해야 될 날이야 더블샷 안쓴다 내가 더블샷을 쓰는 한이더라도 더블샷을 쓰는거는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거 그런 기술 따위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음 이소종님 어서와요 슬만한 그리스불이 담긴 통을 찾아와대 슬만한 그리스불이 담긴 통을 찾아와대 아 이걸 이렇게 와서 터트리 오케이 우린이 없다 같이 수영할 사람 하하 당첨 괜찮아요 금방 편해져요 잘자요 나랑 같이 수영할 남자아 날 버렸어? 지금 날 버린거야 지금? 자기 자기 지금 날 버린거야? 말해봐 나 어떻게 버릴수있어? 이 친구야? 둘다 죽어 감히 나랑 수영을 안하다니 잔인한 놈들 내가 갖고 놓은게 분명해 저쪽으로 그니까 지금 저 안에 통이 있긴 한데 이 통이 지금 요기에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거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요거를 부셔주든가 어? 근데 터 이거 터지면 안 부셔지네 터져야되는거 아니야? 잠시만요 나와보세요 안하고 나와보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속에 끄톡도 없네 수업을 더 늘려야될거 같긴 한데 수업을 늘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오자고? 아 지금 요기로 올 때가 아닌가요? 반대편부터 해야되는건가 두개를 꺼내라고요? 하나 둘 둘 이렇게요? 이거 터트려요? 이거 터트려? 아하 불을 안타게 아하 좋아요 아직 쓰러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반대편까지 반대 POTG님 어서와요 이 룩으로 따지면은 요방향이죠 갑시다 요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일단 꺼내주고 이 룩이 이게 뭐람 흠 흠 이렇게 하는거겠지 이렇게 하는거겠지 3 2 1 강준 강준성님 어서와요 쟤네 뭐야 쟤네 뭐야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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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화살 따위 맞지 않아요 주인공 버프를 받고 가심디 쟤네들 쟤들 못쓰는건지 내가 다 피하는건지 지레도 모르겠지 뭐 도망갔어 야 라라 너는 그런 화살 따위에 죽을 여자가 아니야 그 왜 이정데 이 정도면 애들이 빗맞히는건 의심이 되죠 이리와 이리와 잡고 잡고 이리와 이 사람이냐 이리와 으앗 일평 어이게나키랑 다 밑으로 내려가니 맞구나 네 괜찮아요 자세히 내의 바이러스에서 내의 관계를 지켜봐. 나는 내 방향을 지켜봐. 왼쪽 왼쪽이다 왼쪽 왼쪽 라라도 고생한다 우선 조나가 저를 지켜준대요 세상에서 제일 웃겼대 나를 지켜준다니 대결 센스가 좀 있는 아저씨네요 길이 어디야? 저쪽이구나 저쪽이구나 할 region 창피 west 진짜 열심히 구른다 그정도면 어지럽겠어 내가 맞고 있는 건가 아빠 맞고 있는 건가 이야기한 분야 꿈이 여기 있는지 그는 너의 존한 거야 소fia 내게 말하는 게 너의 인사들 라RA, 잘가를 뵙게냐 소fia jacob 기다려있어 있는 곳곳에 왔어 아멘 너 사실 찾았다 하 여기서 엔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스토리 붙는 부분이어서 말 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시마 백 Robinson 희망한 어머니 처벌을 수행하여 이를 하던 기bra인데 아멘 큰일 났어 그들은 이것을 위해 개발한 문화의 도로를 하여 거짓수 있어 정확히 모든 것들이 이틀 부분에 그들은 이를 하여 이곳을 세운 문화의 도로를 하여 근데... 음... something's not right the cathedral where the atlas was it's on the wrong side of the map keep rotating it stop! that's it Kitesh isn't under the lake it's under the glacier the divine source must be there how the hell are we gonna get through all that ice? wait this path here leads into the city the cathedral is there and the tower on the other side that means the entrance to Kitesh must be here the entrance to Kitesh is here you knew you it's the target 무시 무시 벌써 헤어졌어? 깨진 거야, 차인 거야 아, 안돼 그래, 내가 시간 낼게 연락해 트리네티가 그 소원의 곳을 찾을 수 없을지 근데... 조니아를 떠나야겠다 사실을 지켜봐, 너는 여기 찾으러 왔어 그녀의 삶을 위하여 왔습니다. 한 번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가. 하자. 아, 친구가 방금 전화 왔는데 솔로가 되었대요. 사귄지 한 4월 전에 커플 됐다고 했는데 한 1주일 전에 아,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랬는데 헤어졌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헤어졌어 이러니까 그냥 서로 만나봤자 좋을 거 오래 만나봤자 좋을 거 없는 거 같애서 이래서 차인 거야 헤어진 거야 이러니까 술 먹자! 막 이러더라고요 사실 귀여워하고 동지가 늘었네요 즐거워 즐거워 이럴때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자아 이거 서브 쓰고 가야겠다 아이씨 제발요 아이 뭐해 올라가 한 번 더 이게 사람이냐 나의 응, 훨씬 못 사요 그루기 안하시면 안 되냐고? 그루기 위하여 더 빠른데 최대한 안 해봤어 그냥 웃는게 못봐요 느리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빠르단 말이야 구르는게 멀미가 나면 구를 때마다 맵 전체를 봐보세요 라라한테 집중하지 말고 아이씨 많네 그러면 좀 날꺼야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스킬 업그레이드도 샵이다 지금 응 빠른 엔딩인데 자 봐봐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운동신경이야 강하도고 좋아요 강하도고 좋아요 저 아닌데 베어그리스한테 특훈을 받았나 이러는데 그분이 이분한테 특훈을 받은게 아닐까 라라보다 뛰어난 사람을 본적이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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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명하겠어요 약속할게요 나 날씨 도 demiş 왜 원차티드요? 에이 네이슨은 얘 미만이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원차티드 시리즈 다 해봤는데 어떻게 라라랑 비교해요 아무리 네이슨이 운동신경이 뛰어놔도 라라만큼은 아니야 이만한 도약이 안나와 네이슨 꾸rukturen 개인적으로 전작이 더 쉽습니다 아이여에 случае 와오와와와와와와와와 еня이 요단간 건널뻔했다 아이켑보다 신체적으론 뛰어나지 확실히 솔직히 인정해야지 뭐야뭐야뭐야뭐야 이거 버그아니야 이거 버그 아니 방금 버그걸린거 아니냐 뭐야뭐야 know 요호 jona must be up that's the lab extraordinary the divine source it's in the center of the old city very beneath the ice 아 영상 나올 때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시라고 집중하시고 집중하시던 그리스도의 효과가 집중하시면서 집중하시던 그리스도의 뜻을 I will lead God's immortal army and you You shall live 가자 진짜 원숭이야? 두다 죽어 나한테 덤벼 쓰면요 나라한테 덤벼 쓰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귀여운 거 뭐야 이거 템이군요 흠 트랙스 아니 아니 안 움직이길래 그 오류 같은 건가 해서 쏴본 거예요 진짜 토끼는 막 움직이던데 쟤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 귀여운데 죽였으면 나부터 내가 자살했디 여러분들 나 귀엽잖아요 미안합니다 흩어져라 얘들아 흩어질수록 죽이기가 더 쉽다 흩어져라 얘들아 흩어질수록 죽이기가 더 쉽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잇! 왜 멈춰! 어잇! 왜 멈춰! 헬멧 쓰고 있네요 와 저거를? 저거를? 총 너무 당겨했는데 와! 아~~이 총알 아까워 너희들 같은 놈들한테 총알을 열 발이나 쏟아내 내 실수다 이건 야 넌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하냐 저런 애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눈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쳐다보고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 저렇게 해야지 아니 너는 왜 후가 안날라가니?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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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든지 갑자기 왜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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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아있는거 같은데 살아있는데 누구니? 누가 살아있니? 어딨어? 말만해 여깄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라라의 무서움을 얼마나 내가 무서웠으면 지가 죽었어요 와 라라 역시 너란 여자 이제는 소지도 않고 죽이는구나 어 손님 어서와요 배울게 없네 배울게 없네 팔마을일구 업글은 사치입니다 나랑 수영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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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군요 수영좋아 수영좋아 신났어 ți pou else rio 뭐야아 사라졌어 뭐 어딨어 이게 뭐야 이제는 나랑 만나기 싫어서 땅으로 꺼졌습니다 사람이 헤매 벗자 얘들아 어딨니? 나라가 왔어요 아 저게 아니야? 여기라고요? TH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신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감옥 건물에서 좋아요 구독과 같이 가야되는거죠 다음에 우리 조나를 조나야 내가 간다 구독과 좋아요 와... 양심이지? 이게 사람이라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으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엥 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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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음? 이게 이게구나? . . . . . .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do I do But even my patience has limits Tell me what you know Now 안돼 빨리 쏴! 사야돼 사야돼! 바보야! 이 답답한 놈아! 넌 죽었어 M자 탈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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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이제 해길을 갖고와서 날 쏘는게 땜에 도망가요! 너부터 들어와 이 녀석아 너부터 들어와 이 녀석아 너무 많은데? 으쩍 뭐합니? 지금 싹 구해안 구해안 피해안 출발 구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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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보세요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너희들 다 한명도 살려주지않아 헬멧을 써? 죽어봐 니들 죽어 닢 Doo 적 smash 이메일 와라 지루어 이리 와 일로와 괜찮습니다 오, 천천히 존아 존아 라라 여기 라라 들으세요 이리 안해 이리 안해 그렇게 말 안해 그냥 들으세요 너는 자신을 더 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선택을 대략 최초의 그 바람에 SERVE 우리 암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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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되고 라라 그 과제 하 하나도 하 조언아는 아직도 조언아를 살려줍니다. 우리는 그는 러시아에서 터뜨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Jacob, 그는 죽을 것입니다. 내게는 러시아. 아멘 육지로 더 멈축이 되었습니다. Jacob, 너의 죽었다고 했구나. 너의 그의 콩나라. 너는 그의 이 뇌의 뇌의 복제? 내가 더욱더 겍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어. I am human, save for a human ending. And the divine source? Something I found long ago. It is real and deeply powerful. But it is not divine. So you've lied to them for generations? I am not proud of it, but I did it to protect them. I once used the source to grant my armies their lives, but it was a terrible mistake. The ones they saw in the archive. When enemies attacked Katesh, the deathless ones brought the ice from the mountain down upon the city. Thousands were killed, but they committed an atrocity to keep the power. And so will Trinity. But on a much larger scale. That's not you. The man I've come to know would never harm his people. Don't you see? All of this is my doing. And it must finally come to an end. Father. They're on the move. They're going to group force their way into the ice. They're going to group force their way into the ice. They're going to group force their way into the ice. We've already lost. No. There has to be a way to stop them. Jacob, the map showed a secret entrance into the city. Father, the deathless. But it's too dangerous. We're running out of time. You know I can't give up now. Ah, 원래 이런 게임은 제가 집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화처럼 좀 집중해서 보시라고 제가 끕니다. 말 안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저의 차량이 못봐. 저의 차량이 못봐. 어차피 이런 게임은 공포게임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많이 안해도 무서워할 느낌이여. 영화 보는 느낌으로 보는거지. 아, 빨리 깨자. 빨리 깨고. 오버워치하러 가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왜? 아, 제발요. 라라야. 아니, 저걸 왜 안 밟는 거예요. 제발. 제발요. 라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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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제발 저거 화살 왜이래 나 진짜 낙사 진짜 많이 한다 아니 3개를 박아야되나? 하나 오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야 수영폼이 거의 프로야 하아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멋져 스테키 스테키 로데스요? 로데스는요 제가 보기에 낙사만 안하면 로데스는 충분히 합니다 에이 설마 라란데? 여기가 죽는다고? 에이 설마 떨어져 아 여기구나 여기 정말 거지같은 곳 중 하나인데 네 음 제 3데스 정도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2데스 2데스나 맞네요 2번 죽었어 2번 죽었어 2번 뭐한다 2번 죽었는데 뭐한다 2번 죽었는데 밀데스 아니 아냐 낙사는 왜 내가 자주 하냐면 나는 라라 가 라라정도면 저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라라정도라면 저정도 점프는 누워서 껌먹기 아닐까 내가 이쪽으로 왔어 그냥 일로 점프로 에그로 밟아 아 오케이 알았어 완벽한 플레이다 이건 아 그리고 저걸 먼저 돌리고 와야겠는데 센잠아 유후 2데스 했습니다 역시 내 예측은 정확하군 좋았어 사실 죽으면 더 빨랐거든요 일부러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고위 고위 이번에는 고위적 죽음이라 할 수 있지 와서 어 지압안은 딱 3데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아요 이제 죽지 않아요 딱 3데스 딱 3데스 더 이상 죽으면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죽으면 사람이 아니다 진짜 아니 라라야 언제부터 요정도 높이도 못 뛰게 됐니 왜이리 영약해졌어 친구들아 왜이리 영약해졌어 친구들아 왁 옆으로 그러면 저것들로 돌아가겠지? 그러면 너무 기쁜걸 이거를 이렇게 타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하네요 어렵지 않네요 요정도는 뭐 가뿐히 가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 위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올라가고 좀 따봐 친구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이짜! 정말 여기서 나우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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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나 키는 자아 역시 난 잘해 집중한 나의 모습은 최고다 진짜 제발 난 번지맵이 너무 싫어 제가 고소공포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키가 이것밖에 안 컸다고 몸이 거부한거지 주인님 더 크면 고소공포증으로 죽일지도 몰라요 주인님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크고 멈출게요 이랬던거지 내 뇌에서 이제 그게 뭐냐 명령이 된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몸으로 나온거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뇌가 차지하는 그건 엄청 큽니다 뇌로 이렇게 윗몸일으키기 하는거를 정말 정교하게 하면 정말 살이 빠진다는게 진짜 진실로 있는건만요 주인님 어서와요 아유 유전이라 하면 당연히 커야지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캐시나요 178에 167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어머님과 내 뇌가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마음이 아프대 아유하우 어 그럼 두가지 중 하나야 난 주워왔던가 아니면 아유하우 고소공포증이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주워오진 않았을테니까 나는 고소공포증이 맞아 이쁘요 아니면 내가 이제 잠을 안자서 그런걸 수도 있어요 아유하우 농구하면 큰다는것도 다구라야 야 농구를 얼마나 많이 했네 난 깨달았어 농구하면 키 크는게 아니라 키 큰 애들이 농구를 하는거구나 어어어어 인생 하직할뻔했네 아 이거 뭐야 저사람 입술에 이렇게 오마이갓 포킹 아 라라가 저사람 입술은 싫었나봐 피해가 내 마음 오케이 꾸미 제발 저걸 왜 안잡는거야 빠아아아아앜 나 미치겠네 갈고리를 써야되는거야 저거 저거리인데 저 입술 맞는거 같은데 저 입술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착각한거야 아 갈고리 써야돼 와 저거리에 난 그냥 진짜 이 게임에서 내가 톰레이더 더 리부트보다 이 게임에 낙사 많이 한 이유가 하나중 하나가 아 저기였어? 참 저 입술이 아니였어? 감도 못잡았네 갈고리를 괜히 줘가지고 고 나 이래서 다크소울을 안해 낙사로 다 죽을까봐 백운님 어서와요 진짜 징그럽게 많네 저게 화염병 한 세개쯤 던지고싶다 암봉균님 어서와요 가자 징그럽게 많아야들 처리해야지 aries 백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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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좀 힘든게 다 투구를 쓰고 있어가지구 머리를 두방씩 싸줘압니다 나 낙사하는줄 알았어 안녕 숨어버리기 저 멍청한 놈은 보지 못합니다 좋았어 저 멍청한 놈은 보지 못해 올라오고 올라오고 안녕하세요 발차기 제가요 왜 공격안해 기가 안쓰길래 니 모가지에 한방 아하 반가워요 처음부터 애들이 아주 환자를 잘해줘 미쳐버리기 애들 활로 죽여야되네 얘네들은 와우 하지만 이건 못버티겠지? 기어 야 내가 진영아 하지마 까불고있어요 까불고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몰라 피하기 피하기 야 머리 벗었어? 기다려봐 한번더 피하고 뭐야 화장 어디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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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자니 한번더 죽여 왜왜 안죽어 불 맞춰야되나? 왜 안죽지 야 머리 못 맞췄어 아까? وع good 아이씨 어흑 저쪽으로 뭐야 왜 안맞아 얘네들이 사람보다 약간 움직임이 활발하네 쟤 쟤는 궁숲 아니에요? 쟤는 궁숲 아니에요? 뭐야 사라졌어 나가요? 쟤는 궁숲이 쟤는 궁숲이 쟤는 궁숲이 쟤는 궁숲이 쟤는 궁숲이 밟고 올라가고 이 사이로 여기서는 미끄러지면서 유호우 하여하여 나 꺼 나 꺼면 대단해 아유 뭐야 거울인줄 알았어 순간 내가 저렇게 생겼을때.. 어 생겼다니 다이어트 성공한 중 배형님 오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시간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쪽에 뵙겠습니다. 영혼의 방이야. 영혼의 방이야. 그 문구에서 그 문구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 탁 I don't know what I expected in the mortal 갑니다 다 괜찮은 거지? 하하 아주 좋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좋았어 다 왔다 다 왔다 저런거 쯤이에요 여러분들 피해 주시면 됩니다 저걸로 이제 문을 부셔야 되는거기 때문에 내가 저기까지 봐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자 다음이 아프지만 야 얘 비겁하다 욕하지마라 나도 라플을 쓰고싶지 않았지만 와 이거 라플 좋은거 맞냐? 라플 개별론데요 여러분들 안죽어? 안죽어 라플 좋은거 어 하 하 하 하 하 안녕 친구 나 안썼으면 좋겠어 친구 아버지 아주 다 막는거지 헬로 바이 야 잠시만 방금 하자 아니었냐? 아유 낙타 아니구나 다행히 재료가 없을텐데 어 이거는? 여쭤 필요없겠다 나 안 맞지? 아휴 가까워서 나까지 맞을꺼 아휴 진짜 스트레스 받네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야 되겠지? 자 우선 여기가 맞네요 다행이다 이제 이 위로 올라갑시다 아 베드컴은 안부서워요 추석길을 조준 추석길을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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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이쪽에 맞춰주신 다음에 완벽합니다 이제 가라! 닉크접! 가자 떨어져 여기서 점프 이쁘 이제 슬슬 엔딩이겠네요 이게 마지막 챕터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챕터가 좀 오래 걸릴 뿐일 뿐 이쁘다 아 그니까 하나 좀 채우고 좋습니다 무기에서 이제는 데미지가 좀 있는 거를 쓰는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속도 너무 짧은데 이거는 이정도 쓰고 화이트 위도우 이제는 테니스 라켓에서 테리스 라켓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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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숨고 저자식들 왔지않나요? 기습에서 살아난다 어휴 지금 기습이 좀 어 야야야야야 아휴 죽여 악 악 악 랜요 아안 아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도 안된거? 어디서 썼소냐 또 끝났죠 아니요 지금 마우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되게 퍼즐 문제 나오는 부분 아니야? 어 올라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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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언제까지 돌리냐 이렇게 열심히 돌려주고 아우 밧줄 어휴 이게 막고 있잖아 지금 오늘 캠 안 켰습니다 보면 이거를 일단 돌려가지고 집중보다는 그냥 이런 비디오 게임할때는 여러분들 집중하시려 돌려주시고 다시 옆으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열심히 돌려가지고 열심히 돌려가지고 한 발 더 더 하지만 저 대식이 이걸 던져 하아 쭈셔버리지 이걸 그러니까 한 발을 덧 쏘기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추석길을 뺏으러 갑니다 그냥 한 발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만한 바지 잡고 밀폐 잡고 올라가서 반대편 잡고 쟤네 기타 맞냐? 기타 맞냐 뭐야 나 안쌌는데 이거 아까 탭 풀면서 왼쪽 맞서 누른게 싸줬나봐요 지금 저 얼음 저거를 이제 깨야되는거죠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거죠 이거부터 맞고 이리 안맞아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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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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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바구니가 있다고요? 내가 내가 알기에 얘 이걸로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항아리에 뽑고 담는건 아는데 이게 아마 내가 항아리에 뽑고 담으면서 매달려할거야 저게 밑으로 새가지고 저게 밑으로 새가지고 저는 원래 챗이 항상 여유롭습니다 며침문받을 똑같아요 저게 안 담아지잖아 아니 뭐였지? 아 그니까 내가 이제 박을 달아서 높을 맞춰야된다고? 저기 말하는거야? 저기 어떻게 하냐? 그니까 가려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돌려가지고 내가 이제 저게 음 이 위로가야되는거군요 거기서 이쪽으로 뛰고 아 이 바구니 뭐야 뭐야 이거 왜 잡아 이거 왜 잡아 이거 연결해가지고 연결하고 가서 끌어주고 자 빨로나섭니다 돌려가지고 저 바구니를 폭포에 담을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눈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잠가주고 이리로 이리로 돌려면 여기 찾지 다시 열심 돌려 좋아 그 다음에 아유씨 저기 안닿냐 여기서 잡아가지고 너무 높아 아아 물 담은거 물빼면서 타이밍 맞춰야돼 오케오케오케 알았다 알았다 다음주 금요일에 갈것 같습니다 어 물을 또 빼면서 여기선 안보이는데 저기부터 해야겠죠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오케오케이 나이스우 제발요 그만 오세요 제발 몇 마리야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에요 여러분 제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쭈쭈 제가요 뭐야 한마리도 아니겠어? 이번엔 되겠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문이 열렸어요 간문파괴다라는 소칭으로 쟤네들 너무 거슬리니까 걔네들 까지면 죽어가자 가자요 불쌔잖아 이제 잘 때 됐지 오래 살았어 가자 가자 뭐야 꾹꾹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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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겠지 이라고 좋아요 옆에 있는 애들은 다 개무시 때려준 다음에 얘도 무시해 주시고 뭐야 이게 왜 아니 이게 뭐예요 하하 지우님 어서와요 아니 이게 뭐야 발구리 왜 안걸어 발구리 걸어요 아주머니 좋아요 좋아요 쏘지 야 쟤 잘 쏘는데 아 죽이고 가야겠다 아이씨 아프네 애들 애들 많이 아파 죽이고 가야겠어 어우 아이씨 아이씨 머리 흔드는거 봐봐 뭐야 머리 헤드 떴잖아 아이씨 앉아봐 됐지 앉아 아이씨 colo 이렇게 그 눈 보는è 아이씨 알고 하면 보면 아휴, 드디어 왔다 제발 낙사 안하기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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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르텍 손님 잘 닿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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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 천천히 저 놈의 헬기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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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잡냐? 왜 안 점프 안하냐? 저 뒤로가 왼쪽 저 윈가 보이네요 이쪽 위로 올라가고 한 발 두 발 짜잔 라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purir IDEA 그러니까 물리법칙 몇개는 가볍게 무시한다니까요 이거 진짜야 내가 보기에 라라가 우리세상에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이거 다른 앵수가 아니냐 어 중력이 우리나라 우리 지구보다 더 가볍다든가 아 저 아저씨도 인간이 아닌가봐 잘 올라오네 저 아저씨들은 나부터 왔는데 거의 바퀴벌레인데요 여러분들 야 쟤들은 갑옷 갑옷 입고 저기 타고 올라오고 아유 아유 제발요 그만 쏘세요 가자 아니 왜 저렇게 서있냐 순간 오른가요 여러분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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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방금 오류 오류 미친짓이 걸렸는데 봤어요 여러분들 아우 벼란이 되자요 아우 벼란이 되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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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모르겠냐 전투에 막 풀어 있는 애들이 라라가 막 수임시 어 쓸고 다닐 때 애들이 하자 털리고 있습니다 펑 아우 벼란이 되자 다행이야 왠지 무너질 것 같더라구 왠지 무너질 것 같더라구 여러분들 고고학자가 이렇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설마 설마 간다아아아 말도 안 돼 이게 이게 뭐야 테리님 어서와요 아이 아이 이놈이 어디 어디 여자의 여자의 발목을 야 너 임마 야 너 대한민국에 있으면 경찰서여야 돼 경찰서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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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요 경찰서 경찰서는 안 보냈다 내가 아 아 드디어 위까지 올라왔다 이즈구 엔딩이다 갑시다 엔딩 뭐야 열심히 싸운다 사라지는데 막 이거 뭐야 이거 왜그래 제발 사라져 애들이 소피아 Where are you 와 이쪽이 있는 것 같다 고마워 제발 나만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얘는 사람이야 야 너희 사람이니 봤어 야 너희 사람이면 뭐다 깨어나서 나 못 이겨 야 헬멧 벗어 그래야 내가 머릿속에 뭐야 뭐야 설마 설마 아아아아아아 말도 안 돼 아 이게 뭐야 아 오마이갓 어 오 오 오마이갓 흐 하 저장돼있겠지 난 믿는다 세브를 믿는다 나 진짜 세이브 믿는다 내가 나 이 게임 세이브는 항상 칭찬했어 내가 어.. 칭찬해 진짜 제발 아아.. 이 게임 칭찬해 좋은 게임이야 헤매 버섯 자샤 예의가 없어 헤매 버섯 자샤 아이 흔들려 타살이 없다 역시 사람 애들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저 녀석 그 애들의 머리 크기는 비싼데 그 불사에 있잖아요 걔네들은 움직임이 머리를 많이 흔들려가지고 나처럼 헤드 오를려는 애들이 진짜 조그만 차이로 헤드가 빗맞을 때가 많다 얘네들은 움직임이 많이 없어 맞추기가 쉽다 아휴 얘네들 역시 까다롭다 얘들 움직임 대단하네 아 아 화살이 없구나 제발 죽었다 화살 없는거에 아 이씨 올라오지 말걸 미안합니다 화살이 없어 화살이 맘에 아픈 요 부분은 총 들고 하겠습니다 아 제발 착 어우 수류탄 엄청 먼지네 진짜 하나 벗어 고개 들어 어우 제발 제발 아아 진짜 수류탄 진짜 아어우 스트레스받아 수류탄 회복 알아서 되니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rande 모자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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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도착! 쟤쟨! 택하자! 택하자! 뭐 어디서니? 오, 짠! 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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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Sophia. 히트하자! 택하자! 택하자! 기한 불가하네 마지막 싸움인구나 마지막 군무이자 아, 내가 공중에서 굴덩어리 맞추면, 오케오케오케 어, 빨리 준비해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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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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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으윽 네 쟤 쟤 이게 안 맞냐 쩔쩔쩔 다시 왔구나 쏘쩔쩔 빨리 쏴!! 쏘쩔쩔 쏘쩔쩔쩔 지금이었습니다 이거 나밖에 못봐? 귀여워 쏘쩔쩔 아우 쏘쩔쩔 쏘쩔쩔 안 맞나? 지금 벽 땜에 안 맞고 있는거죠? 아이씨 아이씨 사방에서 오네 진짜 마친 뒤부터 겠죠 숫자를 좀 줄여놔야겠다 숫자를 좀 줄여놔야겠다 응 아이씨 아이씨 제발 끝내자, 이 싸움. 더러운 싸움. 우리 끝날 때가 됐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직 한 발 남았다. 빨리 싸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대식아! 거라. 제발요. 아휴, 낫고. 아, 더러운 애들 또 왔네. 제가. история. 날까지 외Laughs 답ㄹ.. 어흫... Kathy네임 막 impacted 가만히 올줄 알았다 자세히 저쪽이 추구구나 야 나와 이 대식아 마지막 보스 이만 죽이면 이제 끝이야 템 없어? 템 없어? 야야야 템 템 너가 안 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내가 총 없으면 못 이길 것 같아 잠시만 이 자식아 주치기다 이 자식 가슴 파괴 한번 볼까봐 뚫어줬어 바람이 잘 통하지? 그리고 이 화살은 이 살은 내꺼야 이 자식은 당신이 믿을 수 없지 이 자식은 당신이 믿을 수 없지 이 자식은 당신이 믿을 수 없지 왜왜왜 아 진짜? 근데 여기 날씨계 좀 없지 않냐? 아 잘못 맞췄어 이쪽에 있는데 땀이 우리 아빠를 죽이다니 더러운 놈 이 시체는 죽어서도 좋은 곳까지 못할거야 갑시다 이렇게 여자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 안 그렇게 말해 제가 이렇게 따뜻한 남자에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트리너디에게 전기 동의하지 않게 어떻게 하신지 아버지 당신은 희생에 유일하게 어떻게 이럴을 거야 그렇게 가까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이 영화도 위해서 그 지휘에 대해서 이 양예림을 막아났지야 이 양예림을 할 수 없잖아 이 남을 decisions 내가 못 하자 생각해 본 어렸을 때 생각해 본 jut fill 잊고 부모님을 죽일 듯 우리는 그것을 다 죽을 họ 우리의 정원을 죽을 뿐 우리는 죽을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생활을 죽을 뿐 이 양예림을 죽을 뿐 우리는 죽을 뿐 우리의 담력을 죽에 대해 우리의 성장에 대해 우리의 무한가 우리의 수상에 대해 하지만 당신이 문제없는 것 같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다는 것 같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다는 것 같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것 같다는 것 그들이 왔어요! 우리는 뒤집어졌어요!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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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은 세상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이콥은 세상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chance, Lara 모든 것이 무엇을 하고, 모든 것이 무엇을 하고 또한 크로프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랍니다 아니, 당신이 바랍니다 Please! I'm dying This is my own will 야, 어쩌냐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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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미안해요 제이콥! 난 살아야겠어요! 저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었대요 여러분들 역시 훌륭한 사람을 사람이 되는 조건중에선 한 700명을 죽이는게 들어가있나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엔디 마엔디 I'm sorry all I wanted was to make a difference You already have You already have You already have I have I have I have my father would turn over in his grave if he knew the shame I had brought upon our family's name 크로프트 What does it even mean? I just hope you can make your own mark on this world someday 훌륭한 살인발에 훌륭한 살인발에 걱정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뛰어넘게 크로프트의 이름에 먹지를 했거든요 I've heard his last tape a thousand times but it's as if I was hearing my father's words only now for the first time It doesn't matter what choices he would have made I have to make my own The myth of Katesh was real There are secrets out there that can change the world I need to find them not for my father not for anyone else Trinity is still out there and they're more powerful than I ever imagined I can stop them I can make a difference I can make the right difference Rise of Tomb Raider 420명을 죽였고요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You said another Croft doesn't have to die for this What did you mean by that? You killed my father didn't you? Trinity ordered his execution I couldn't do it You're lying I love you I love you Oh! No! It's done Good What about Croft? No Not yet I mean It's been a long time I know Tomb Raider we're back I think I have I have It's been in I feel that can't change we're coming I know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라라의 살인일기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이저브 투모레이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